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 오늘은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자 어제 저녁 6시경이었나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새로운 미래 측의 박원석, 김종민. 김종민, 박원석 두 분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의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책임위원입니다. 책임위원이시죠.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인터뷰 들으셨겠습니다만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밤사이에도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오늘 11시 그 순간까지도 뭔가 봉합을 위해 통합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하셨는데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모두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통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당위는 모든 주체들에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이 점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이렇게 예민한 통합 합의 사항과 관련된 쟁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합 합의를 번복하는 그런 의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관음토론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일단 출발하시고 남은 사람들 더 토론해보고 결론이 안 나면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깊이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까지 했어요.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그런데 말하자면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그러면 토론을 더 하자. 이준석 대표 관음토론회 갔다 오셔서 다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된단 말씀이네요. 네. 수용이 안 된 겁니다.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안건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채로 결정이 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며칠간 동일한 어쨌든 논란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를테면 목요일날 이준석 대표가 금요일 최고위원회를 앞두고서 배복주 씨에 대한 공직당직 배제한다라는 선언을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해달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선거 캠페인과 정책 발표의 전권을 나한테 달라. 이게 관찰이 안 되면 어떤 합의도 회의도 열지 않겠다. 금요일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 1시쯤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조건. 이거를 오늘 밤 9시까지 답을 달라. 밤 9시요? 네. 밤 9시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합당을 깨겠다. 그랬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깨겠다는 말은 주어 담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10시에 기자회견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토요일에 예정됐던 기자회견? 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적 원칙이나 내지는 통합 합의 사항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기자회견은 열지 않았는데 그 밤사이에 아마 이원욱, 조웅천 이런 분들이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설득의 내용이 그냥 다수결로 하자. 표결하자. 네. 표결하자. 이렇게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표결할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통합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을 번복하려면 그 통합 합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대표가 하는 거 오케이.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다. 선대위 꾸려지기 전까지만 이준석 대표가 선거지휘권 갖는다. 그 얘기였다 하시던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게요. 그러면 선대위 꾸리는 논의를 해야 하죠. 왜 선대위 꾸리기 전까지 누가 정권을 가지고 캠페인을 할 건가를 논의합니까? 선거가 1년 남았습니까? 5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까? 논의하는 게 상식적인 순서잖아요. 그럼 빨리 선대위 꾸려서 합의 문제로 하자? 그런데 그 논의는 안 하고 그 논의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없고 그때까지 선거 캠페인에 총괄 권한을 달라? 이거는 뭔가 앞뒤가 바뀐 논의인 거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발표든 캠페인이든 이준석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자. 그런데 그것조차 못 받겠다. 최고위원의 권한 자체를 들어서 위임하자. 그런 결정을 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일체감이 높은 정당도. 하물며 여기는 연합정당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정책인지 얘기나 해보자. 30분도 토론한 적이 없어요. 어떤 정책인지. 어떤 정책이든 30분 이상 토론이 벌어진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첫 발표를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할 건지 30분도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다 위임해라. 그런데다가 어제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티타임을 기자들하고 가지면서 했던 얘기를 보면 오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낙연, 김종민이 나가면 천아람 유원욱으로 최고위원을 보임하고 공관위원장을 김종인 대표한테 부탁해서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 얘기가 기사로도 났지 않습니까? 기자들하고 티타임하면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오후 4시에 책임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 합당 무효화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진행된 일련의 상황이 기획이구나.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기획이요? 당을 깨고 김종인 공관이 체제로 가기 위한 기획이었다? 당권은 내가, 공천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낙연은 비켜라. 이 기획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용남 의원도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없는데 우리가 왜 기획을 하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삼지대 통합이라는 거를 왜 했을까? 목적이 다른 것 같다. 어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지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지금 양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패권 정치. 그리고 생산성 없는 적대적인 진영대결의 정치. 이걸 넘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성의 기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문법을 좀 바꾸자. 이게 목적이었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 자원을 이 과정에서 최대화하거나 내린 후 회복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이게 목적이 아니었나. 목적이 다르면 로직이 다른 거예요. 그 누군가는 이준석 대표입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건 제3지대 정치가 아닙니다. 특정인을 찍어서 낙인 배제, 혐오. 이거는 제3지대라는 혹은 통합이라는 혹은 빅텐트라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낙인과 배제와 혐오의 정치라는 개고기를 파는 그런 행위인 거죠. 아니 혹시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서둘러하다 보니 지지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하는. 당명도 양보하고 당직도 다 양보했습니다. 당직도 양보. 법적 대표 이준석, 원내대표 양양자, 사무총장 김철근, 수석대변인 허은하. 지지자들이 동요한다고 해서 다 양보했습니다. 아, 지지자들 동요한다는 거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명도 개혁신당. 그게 그 초기에 출발할 때 이준석 대표를 배려한 겁니다. 남은 건 공동대표라는 체제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상징적 역할인데 그것마저도 이 최고위원회 표결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나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 통합을 왜 해야 됩니까? 이게 3지대 정신에도 어긋나고 특정인 찍어서 낙인 찍고 배제하는 이런 정치를. 아까 김영남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배복주 씨가 무슨 전장년의 수개인 것처럼 얘기하던데 배복주 씨가 전장년 시위에 나간 게 2002년도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22년 전이요? 네. 제가 그걸 확인해봤어요. 당신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라. 전장년 시위에 나간 게 언제냐. 2002년이다. 그럼 당신 전장년에서 맡았던 지위는 뭐냐. 반성폭력위원장인데. 반성폭력위원장? 그건 전장년 내부에 있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상담기구로서 그걸 맡았던 거다. 나는 지하철 시위를 기획한 적도 없고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박경석 대표가 남편이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그거 하면서 장애인들 많이 다치고 연행되고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의식이 있다. 오히려 반대다? 네.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전달까지 해줬어요. 누구한테요?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달리 봐야 된다라고 전화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기회만 있으면 공식, 비공식 회의석상에서든 언론에 나와서든 배복주, 배복주, 배복주 거의 스토킹 비슷하게 했어요. 왜 그래야 되죠? 배복주 씨가 이 통합에 무슨 걸림돌이고 배복주 씨가 새로운 미래나 미래대연합이나 혹은 정의당 탈당파를 대표합니까? 배복주 씨를 비례대표 만들기 위해서 이 통합을 한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다만 자기 지지자들이 전장년과 배복주를 낙인 찍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그걸 대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을 했어야죠. 정체성 정당을 했어야 됩니다. 반 전장년당, 안티패미당. 그걸 했어야 됩니다.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좀처럼 흥분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닌데 오늘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많이 격앙대에 계십니다. 이거는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성정당의 사수를 여기 와서 부리면 안 돼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던 논리를 여기 와서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3지대 통합을 왜 합니까? 이준석 대표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두드려 패서 내쫓았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낙연, 김종민, 박원성 이런 분들이 두들겨 맞고 계시다 느끼세요? 그런 정치하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더 이상 봉합의 노령, 화합 중재의 노령, 이거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박 의원이 좀 힘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대표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고 이 통합이 무산된다면 아니 저도 정치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3지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고 이런 통합하려고 3지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치적 책임져야죠. 다 정치적 책임져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도 김종민, 오원도 이준석 대표도 이런 정치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양당의 패권 정치, 독선 정치, 오만 정치 이런 거하고 다른 정치 하겠다고 3지대 통합해놓고 똑같은 짓을 하면 정치 그만둬야죠.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어요. 제3지대가 양당 정치, 양당의 극단 정치, 팬덤 정치가 만들어내는 그 혐오스러운 모습들 그걸 타파하자고 뭉쳤는데 제3지대에서. 그런데 지금 비슷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은 중도 무당층이 실망하고 있고 제3지대 공간을 너무 좁혀놓은 건 아닌가. 저는 그 부분 사실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양당 정치를 극복하려고 하는 건지 3지대에 이낙연과 김종민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 의원님이 더 노력 좀 해보시죠. 더 뭔가 좀 뭔가 같이 좀 철학을 맞춰보고 같이 잘해보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게. 그러나 돌아온 답은 아까 김용남 정책위의장에 했던 것과 같은 답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뭔가 오해인 것 같다. 그런 기술적인 언어들로 본질을 훼손하면 그게 국민들 속이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낙연 공동대표, 김종민 공동대표한테 마지막 결정권은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또 일부의 보도에서 나오듯이 11시에는 합당 무효화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혹 합당 무효화 선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파혼했다가 결혼식 발표했다가 결혼식 직전에 파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경우 있지 않느냐. 심지어 이혼해도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 있지 않느냐 하셨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책임론을 의식한 떠넘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제와 같은 결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조치를 먼저 한 게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직 합당 전이, 법적으로는 합당 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십니다. 박원석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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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의